광주시가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보상금 확대에 이어 관광 컨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20만원 인상하고 관광 상품을 새로 개발한 업체에 홍보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하는 등 관광업계의 경기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SNS를 통한 지역 홍보와 관광 박람회에 광주 홍보부스를 설치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방침입니다.